야 이거 무슨 비행기 모형 같아요. 모형. 나 많이 줬네 뭐. 냄새 나잖아. 아니요. 아니 혼자 혼자. 아니야. 형 근데 저 진짜 형이랑 단가다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진짜로. 아니. 아니 너 진짠네 진짜. 이게 자꾸 바뀐 얼굴이. 카메라 보면. 너도 죽은거는 스타일인데. 진짜. 난 그래. 지금 있대 지금. 지금 있어요. 저기 히말라야 선배. 히말라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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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오른쪽에. 카메라 보이시나요? 카메라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제 옆에. 진짜 히말라야. 테라야. 진짜 히말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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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게 바로. 오빠 진짜 숟가락 먹고 그래요? 그게 뭐야 그거 아니야 차려? 염려 염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라한테 이렇지는 않아 이게 오프바 공격도 안 해 공격도 안 해 공격도 안 해 진짜 깜짝인가 보다 기다렸나 봐 인생에서 만들긴 했다 봐 준이야 너 아역 때부터 개비한 거 아니야? 아역 때부터 했잖아 6학년 때 아니 실제로 보니까 되게 어려 보여요. 그런데 옛날부터 봐서 약간 좀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. 형이랑 같이 데뷔해서 지금 연기 계속 하시는 분 계세요? 양동근 씨. 아 그때 또래예요? 나 어렸을 때는 동근이는 완전히 우리들한테는 최고였지. 뭐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요. 연기는 양동근 씨. 아 그 어린 나이에도요? 어 그럼. 우리 때 양동근 연기하는 거 막 보러 가고. 서울특백이? 어 예예예. 그래. 근데 약간. 우리 복혐이 너무. 우리 둘이 축구 잘해요? 좋아해 하는 걸로. 운동. 운동하고 싶다고 하면. 안 시키고 싶어요? 아. 근데 소질이 정말 뛰어난데. 안 시키기는 좀 아깝잖아요. 제능이. 어. 시키기는 좀 아깝잖아요. 제능이. 어. 제능이 뭐. 내 아들 얘기하는데 소짓대를 얘기하고. 맞죠. 도진아 지금. 한이 형 지금 애기들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. 야. 자. 이걸 와주죠. 유저. 아. 나 어떡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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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인가. 저거 먹고 싶습니다. 잠깐 세워서 먹으면 안 돼요. 저런 거 있으면. 행정 거기 들어가기 전에. 과일을 좀 먹고 싶은데. 마지막. 그거까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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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안 해주세요.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일단. 희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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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류든 사과는 부딪힐 것 같다 난 사과 사과야 마지막 가기 전에 이런 과일 언제 맛보겠어? 땡큐, 빠이 되게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비 오고 간다 비 오고 간다